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추진위원회가 원주 팬들을 위해서 홈경기 단체 응원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 강원FC 전용구장 원주 유치위는 지난 5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FC 홈경기를 관람하는 원주 시민들을 위해 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서 앞으로 남은 18번의 강릉 춘천 경기에도 단체 응원버스를 모두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응원버스는 유치위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마련하며 경기 이틀 전까지 유치위 밴드나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